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9시 13분 정도가 흘러가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섹터,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랑 4, 6호 배터리들이 12월부터 양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하고 있는 부분 같고요. 그에 맞춰서 전고체 배터리라 섹터도 일단 기대감과 또 지금 미국 정책주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일날 앞으로 더욱 있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섹터도 나쁘지 않고요. 온 디바이스 AI, 일단 반도체지들도 내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분산된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섹터들, 신재생에너지 섹터라든지 또는 원전 섹터들 일부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HLB 그룹주죠. 지금 현재 HLB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HLB부터 해서 또 글로벌, HLB, 바이오, 생명과학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격인 HLB가 2.91% 상승한 88,300원에 장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인 게 HLB뿐만 아니라 이 그룹 사질도 다 오른다는 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뉴스, 오늘 뉴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HLB 간암 신약, 리버세라닙 있지 않습니까? 이거 FDA 관련 BIMO 실사 일정을 완전 통보를 오늘 받았어요. 아침 새벽 뉴스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BIMO는 아무래도 HLB 리버세라닙 자체가 병영요법은 신약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FDA에서 통과 의뢰 전에 해당 병원을 지정해주고 이 병원에서 임상에서 지금 FDA 서류 제출한 부분을 이 부분을 실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희가 HLB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일정들이 빨리 잡혔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겠죠.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일단 이 그룹사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차트 좀 보면서 다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침 창들을 보다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들은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통은 9시 30분까지 또는 10시 직전 10분 전까지는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자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2.91% 상승한 88,300원의 장을 시작되고 있고요. 오늘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21선 이 지지 라인 원래는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오늘 지금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요. 전일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10시 중에 거래량이 약 80만 주, 75만 주 이상이 터져진다고 하면 오늘 좀 괜찮은 흐름, 즉 9만 원대 이상을 회복하면서 9만 2천 원까지도 장을 일단 회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지금 HLB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 우리 여기서 말씀을 안 나눠볼 수가 없죠. HLB 발목 뭐가 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허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사실 HLB의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 좀 전에 보여드렸던 BIMO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서 그러니까 통보가 되면서 대려 이건 리스크 소멸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적은 구체적으로 C1까지도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1이 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간편통과 부분이고요. 이 간편통과 부분에서 오늘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제는 11월 중순까지 뭘 한다? 이걸 통해서 마지막 최종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빠르면 11월 안에 무조건 허가라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주가에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 선배님들 현재 제약바이오센터는 일정주예요. 즉 얼마 전에 끝난 ESMO 유럽 종합화켓 끝나고 내년 5월에 있을 미국 종합화켓 아스코까지 이 남는 일정 중에 사실 제약바이오센터는 전체적으로 약간 눌림주가 아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팡팡 튀어오르는 순환매 장세가 열충은 될 텐데 우리 HLB가 이번에 순번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형 이슈들과 허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정말 세력들과 우리 개미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 감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 HLB의 모든 걸 다 걸었고요. 우리 선배님들과 동시에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들어가 있는 이 HLB의 주가 속에 분명히 큰 흐름 나올 때까지 선배님들 보좌하면서 전심 전력으로 저도 달릴 예정인데요. 저는 사실 유튜버로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하나 선배님들 제 거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이 구독자를 확보해서 제 영상들을 HLB 영상들을 많은 선배님들이 보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속에 선배님들 강력하게 보좌할 수 있는 즉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제가 보좌관으로서 선배님들 지원 사격할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장기간의 종목을 준비하다 보면 단기 수익에 대한 아쉬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D-40 즉 미국 대선 테마 제가 안전하고도 좀 그 수익률이 선배님들 2024년 마무리하면서 이 정도는 김대희 와 이거 대밀 장식했네 할 정도로 자신 있는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말미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력적인 부분 첫 번째 보좌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HLB를 쭉 열어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FDA 보안서류 떨어지면서 다시 추세를 지금 박스권으로 보이지만 이어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형 세력들은 지금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부분들 다 개미 손절 물량 또는 개미들의 물량 아쉬운 물량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전 방송 중에서 제가 이런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모건스텐니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기사였었는데요. 일전에 13일 모건스텐니 서울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0만주 이상을 매도 증명을 체결해버리면서 이틀 뒤에 하향보고서 내면서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중소윤단 전체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시청 수조원을 날려버렸죠. 자 그렇다면 HLB도요. 현재 자 최근 동향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외인들과 기관들 금융투신까지 해서 전부 다 매수세에 지금 힘 매수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투자 주체를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지금 이 세력들이 과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고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사실 산술적인 걸로 외국인 A가 100억을 샀고 외국인 B가 50억을 팔았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주가를 들어 올리려는 조직인지 주가를 들어 내리려는 조직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선배님들은 사실 지금 FDA 허가를 앞두고 나서 이런 이탈하는 부분들이 이 세력들 매집 형태가 어떤건지 파악이 안되셔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작전보좌관으로서 앞으로는 선배님들 이런 세력들 물량에 치우치지 않도록 제가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시간 창고 물량들 다 확인해서 제가 선배님들 보좌할 거고요. 이 실시간 창고 물량은 HTMS 즉 이 단말기들의 선배님들 핸드폰에 쓰고 있는 주식 단말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술적인 부분만 나온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오늘 같은 장애 특히 지난주 같은 장애 저점에서도 우리 3일 동안 개인들이 이탈했죠. 이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창고 물량들에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흐름에 절대 흔들지 않도록 제가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시간 창고 물량 확인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이 실시간 확인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8674 8706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나는 구독했다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답장 드려서 이 답장 속에 무료 소통방 링크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김대희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주가 장난들 잘 치는 애들 있죠. 이거 실시간 창고명도 다 확인해서 선배님께 무료 소통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이 창고마다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거 잘 파악해서 이거 다 기술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절대 추가 매수돈 신규 매수돈 안 좋은 자리에서 더 이상 손실 보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후배로서 충원 드립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 허가 일정 알았고요. 이 부분 같이 기사 한번만 더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HLB가 지금 어떤 전략을 잡고 있는지 선배님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HLB 바이오 집중 투자 본격화 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부터 해서 우리 뉴로토브 베르스모 테라퓨틱스 파킨스병 관련해서 고용함 관련해서 지속적인 M&A를 하고 있다. 거기에 자 HLB 파나진 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추가 M&A 준비하고 있으면서 현금 한 천억 정도를 지금 준비가 되었다. 자 거기에 우리 조용준 동구바이오 제약 대표와 지금 굉장히 전략적으로 추가 M&A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즘 주가들 끌어올릴 때 보면 선배님들 특히 이 HLB가 어떻게 큰 기업입니까? HLB는요. 선배님들 지금 이제 두 개 늘어났죠. 26개 계열사 이걸 전부 다 뭘로 이 M&A로 합병한 기업입니다. 진영권 회장 대단하시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쓸 게 투탑 체제예요. 진영권 회장 플러스 동구바이오 조용준 대표 자 이 두 분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사실 금융권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진영권 회장은 바이오 정통파고요. 이 두 이 두 투탑들이 힘을 합치면서 지속적인 M&A와 또 거기서 발생된 이익들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이런 관계예요. 그렇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베리스모도 가져갔고요. 펜실베니아 그 미국 주립대학교 바이오 연구진들이 세운 이 회사를 기업을 합병을 했고 이거는 고용암 그리고 지금 뉴로토브 이 부분은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이죠. 파킨스병 그리고 지금 우리 HLB 허가되면 비소세포 폐암 간암 그죠. 이게 자 항암 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확실한데 한 가지가 빠졌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HLB나 이런 이제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슈팅이 나는데 여기에는 M&A가 또 강력하게 또 반응을 할 거예요. 지금 파나진에서 저는 무슨 기업을 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DMO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자 유한양항에서 얼마 전에 외국계 기업 CDMO 기업을 M&A를 했죠. 왜 그런가요? 랭라자 통과 후에 CDMO 기업 인수합평하면서 외국의 팔로우를 늘리겠다는 전략 고도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HLB는 지금 글로벌적인 준비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엄청나게 개편하고 있는데 여기서 CDMO 기업까지 M&A가 통과된 M&A가 이루어진다? 이 자체로 벌써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끝마친 거예요. 자 선배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HLB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주 3일처럼 절대 털리면 안 된다고 제가 선배님들께 좋은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선배님들은 HLB에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인 확신과 또는 신뢰를 통해서 되려 이제는 털린 자금만큼 좋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참고 물량들 제가 선배님들 다 무료로 알려드린다는 이유는 이런 걸 보시면서 좋은 자리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이번에 M&A까지 한 번 더 터지면 엄청난 주가 반등 12만 9천 원이 아니라 22만 9천 원이 가도 모자르지 않다 전 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비중 늘려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때요? HLB 증거금 100%짜리죠. 그렇다면 신용도 못 갖다 쓰고 대출 또는 자금이 풍부한 선배님들은 상관없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개미 선배님들은 이미 고점에 물리신거나 자금이 묶여있고 다른 종목 통해서 이미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 소중한 시드머니가 내려가 있고 얼마나 답답하신 경우겠습니까? 저도 통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전보좌관이 선배님들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오겠죠. 수익에 대한 선물밖에 없다. 자 그럼 지금 D-40이 됐는데 과연 선배님들 시드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마이너스 30%면요 수익을 60%를 내야 기본빵입니다. 그죠? 왜? 총 자금이 천만원을 딱 치면 300만원이 손실했으면 700만원이니까 거의 60% 가까이는 상승을 시켜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나머지 내가 50%면 당연히 100%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지금 지난달에 제가 유한양행이나 펩트론 같은 종목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평균 67%에서 많게는 73%까지 상승을 시켰어요. 하지만 모자르다. 왜? 이제 본전 된다고 해서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라면 지금 단기간에도 분명히 안전하게만 우리가 공전을 한다면 350에서 530%까지도 수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대선만큼 위험하면서도 수익에 있어서 매력적인 종목이 없거든요. 우리 일전에 대선 한번 볼까요? 자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책주가 임맥주보다는 더 오래가고요. 뒤에서 반응하지만 수익률은 더 폭발적이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 우리 이하 후보였을 때 그때 애니능률 3000원 했던 주가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3만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무려 1000%죠. 단 이건 D-2-3일 전부터는 주가가 회개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임맥주로 편성했던 덕성 어떻게 됐었나요? 6000원대 종목이 32000원까지 500% 이것도 적진 않아요. 하지만 앞섬에 발의가 됐었고요. 뒷섬들부터는 굉장히 빨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에 선배님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정책 테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탈탄소 관련 즉 헤리스 정책 테마를 제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훈하수의주 이화공영도 어떻게 보면 같은 환경 관련 중이라는데 또 그거랑 좀 괴를 달려야죠. 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탈탄소 섹터는 글로벌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이게 지금 헤리스 정책주라고 해도요. 대선주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소중한 자금 이번에 안전하게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요. 1차적으로 세력들 1차 매집한 부분은 이미 확인 끝냈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 세력주 들어가는 원칙과 똑같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시장 흐름에 부합이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유행하는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길게 유행하는 종목 다른 표현을 하면 주도 섹터겠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이 부분 통과됩니다. 그죠? 대선을 빼고 이 재료 재료만으로도 S급이어야지만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고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다. 해당 종목 재료가 뭡니까? 리튬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일전에 안 좋았죠. 하지만 계단식으로 했던 종목이 요즘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오늘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이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가 테슬라에 납품하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튀어간다? 아닙니다. 대선이랑 분명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리튬 배터리 현재 시장 어떠냐? 북미 시장 굉장히 좋아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두 배 이상 나왔고요. 유럽 시장 굉장히 좋죠. 특히 현대차가 얼마 전에 뚫어낸 인도네시아 시장 다 이걸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소형 전기차 리튬 배터리 소형 전기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보다 이 재료값도 320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적인 국가에서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단점 극복해야죠. 이 회사가 극복을 했어요. 기술 상황에서 바로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6천억 즉 캐짐 현상으로 눌려진 6천억 첫 수혜를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2,800억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시장 독가점인데도요. 경제시장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LG, SK, 삼성 배터리, 글로벌, 삼사랑 계약까지 마무리되면서 매출에 대한 근거까지 잡힙니다. 세 번째 원칙인.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되게 보수적인 놈인데도 불구하고요. 최저 목표가를 350에서 530%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역시 11월달 초고속 열차 테마 굉장히 크게 또 시게 올 겁니다. 50조 이상짜리 시장이 또 올 텐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에서 5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중에 시드가 부족하신 분이 있죠. 손실 크신 분들 즉 간절하신 분들 오셔서 저 이번에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선배님들 시드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번호로요. 자, 한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010-8674-8706번입니다. 이쪽으로 제가 이제 보좌관 역할로서 역할로서 실제한 참고문약 다 확인해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문자로 나 구독했다.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 부분 초대해서 제가 참고 물량들 다 확인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종목 통해서 내가 수익도 볼 거야 하면 구독 플러스 대선 또는 우리 의지 표현이죠. 500% 보내주시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료지만 허투루 안 드리고요. 얼마의 자부시라고 원 제일 중요한 게 매도 타이밍이죠. 언제 사서 언제 파시라고 이 타이밍 굉장히 디테일하게 드릴 테니까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HLB 2%대 그대로 87,500원을 횡보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이슈 있거나 얘기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 되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6. 9.